이찬 가수 감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영배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2021년 한국방송가수연합회 문화예술 대상 가수 김영배 사단법인 한국전통무용문화재진흥재단과 사단법인 한국방송가수연합회 주최주관은 문화예술 대상 시상식에 본인위원회의 추천 선정으로 본상을 수여합니다. 2021년 5월 22일 재단법인 한국전통무용문화재진흥재단 사단법인 한국방송가수연합회 중앙청재 우영준 대표이사장 박성호 중앙회장 정원수 축하드립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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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